. 네. 반갑습니다. 밀리터리 룩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. 오늘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는데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사들이 있습니다. 둘 셋! 리더나노스! 안녕하세요. 앨라스입니다. 네. 리더 라노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라노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리드 보컬 빅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로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원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원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예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무대기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마이크 받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은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는 네 조금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뒤로 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조금 밀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왼쪽입니다 우리 엘라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엘라스트 공식 포즈로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계속 유지하면서 타이틀곡 가솔린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시동을 거는 춤 시동춤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컴백에 시동을 걸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밀리터리 룩이잖아요 멋진 강렬한 카리스마 포즈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반전의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기자님들 하트 네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엘라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엘라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밀착해서 네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공식 포즈 가솔린 또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한 번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강렬한 카리스마 한 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자님들에게 팬분들에게 사랑의 하트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엘라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가솔린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에 시동을 겁니다 좋아요 카리스마 강렬한 카리스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강렬한 눈빛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 포즈